대전 개쵸, 대전 개쵸!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만두가 있는데 만두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만두를 그냥 이렇게 다지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웃기는 거예요. 여기 저 달걀 아주 그냥 예. 달걀? 두 개, 두 개 풀어요? 예, 두 개 정도만. 잠시만요. 여기 저 티노는 안건져요? 오, 저 노래는 손들려. 진짜 이거 보시면 락 하시는 분이라고는 사실이에요. 진짜 최고다. 모양이 좀 갇혀지네요. 오, 진짜 저기 안가 안 뜯어진다. 뒤집기 기다려야 돼. 조금 기다려야 돼.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아.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아. 만두랑 땡. 명절 냄새 나요, 정말. 아, 정말 오늘 명절 같아. 특히 오늘 이렇게 유쾌한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디 들어가세요? 아, 아니에요. 드실라고요? 아니요. 저 아까 전에. 귀빵. 그런 거. 뒤집고 나서는 오래 익히지 마세요. 아내가 촉촉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김경호씨는 여기서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고요. 네. 아,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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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그냥 집으로 가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어떤 경연의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요즘 이제 그 당사자에게 현장 말고 댁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 결과를 안 알려주시면 돼요. 아, 철저합니다. 저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벗어, 벗어, 벗어. 알겠습니다. 자, 김경호씨 그러면 댁으로 돌아가시고요. 저 어디로 가요? 저 어디로 가요? 아, 저 그 열고. 올라가. 진짜요? 거기. 거기. 거기 오전에 하면 안 돼요. 드시네. 자, 들어가세요. 김경호씨 뭐 카메라다 한마디 하세요. 꼭 되길 희망해요. 노래하는 거 환리고 가시면 안 돼요? 언젠가 그가 너를. 언젠가 그가 너를. 김경호씨. 마지막에 왜 나가요?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심지하다. 빨리 들어오세요. 아, 놀리기 너무 심지해. 이리 오세요, 이리 오.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아, 잡으셨어요, 먼저. 아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어, 여기 잠깐. 오, 김경호씨. 정랑 환으리로 얘기해 주세요. 저 심적이 어딨어 심적이. 미치고 말하는 줄 알고. 매력있네.